도민 프로구단 강원FC가 2020 시즌 연간 회원권과 티켓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강원FC는 내년 시즌부터 춘천과 강릉에서 홈경기를 분산 개최함에 따라 춘천 송암레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는 정규리그 9경기와 FA컵 경기가 열리고 강릉종합운동장에서는 정규리그 10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연간 회원권 가격은 본부석의 경우 성인 15만원, 청소년 9만원, 어린이 4만원입니다. 일반석과 서포터즈석 연간 회원권 가격은 성인 13만원, 청소년 8만원, 어린이 4만원입니다.